250골드를 획득합니다. 한 장을 강화합니다. 무력화 강화? 아니면은 골드 받고 압축? 위험 보상 여기 상점 보고 불 보고 엘리트 불 엘리트 노력합시다. 누구는 순천지 수포리카 필탐 79시간 되서야 겨우 올라왔건만 바로 시후 당신은 베스트 그것은 1500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1500시간 걸렸는데요. 빨강수환이 그건 같습니다. 망단 고개 구르기 맹단 타수 타타보다는 100배 났다 잘 못올렸다 덱산의 바보 요렇게 단검투처럼 닌인두 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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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닌 두 닌두 닌 두 닌두 닌 두 닌두 닌두 Gott 현관 illi 닌 혈관 유도가스 친절 자 찍 một 질 생 jangan 그니까 나 사과하겠습니다 프리탐 썼네요 흘라가 불리네 흐리탐 냉독 구르기 저거는 모드버그입니다 유독 괜히 산거 같은데 영구 메모리같은거 너는? 아이고 내 생존자 수비안잡히면 바로 고래보네 이렇게 잡혔다 휴 고래볼번 저유물 양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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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를 줘야 되나 타격을 줘야 되나 이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과연? 10딜 오케이 고개 튕겨내기 여기만 살면 되는데 하얏 오오 킹기가돌이에다가 펜더그래프까지 마름표에 귀제빌 유독 표본 승천 표시의 해굴로 바뀌었습니다 위험한데 위험한데 유독가스를 집은게 안좋았나 아 뭐 유독 괜찮았다 표본이 이랬다 10폭전상 선택의 시간 10폭 지코리타랑 리어코랑 글쎄요 자강 2천인데 커피들 입어 펜터입고 복입고 저유물도 있어 어.. 템 유물 템 렐릭 데임 이즈 템 렐릭 흠 상점에서 제거를 좀 볼까 그리고 전투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독시 폭 정오도 맨 됐나 여기 강화 2개 보고 그 사이에서 조금 파밍을 해보자 하긴 지금 저거 배신에다가 웬만한 거 다 있어가지고 님두의 배신 거기다가 10폭 있으니까 웬만한 애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엘리트도 못 깔 거 없어 보이고 뒤에 파- 카타 이모티콘이 부- 카타 카타가 아니라 카타 카타 아이콘 이 붙어있으면은 아 대부분은 농담입니다 농담 독재 다리걸기 카타 카타 독재 10폭 주세요 감사합니다 삐쳐 남아있네 아이 불편해 어 킹진 킹진 아 내재님 반갑습니다 킹진 지금 굳이 필요없나 갓진 필요하긴 한데 에카님 반갑습니다 흠 돈 돈 돈 지질 뻔 지질 뻔 휴 큰일 날뻔 했네 제비 드디어 왔다 왔다 제비 냉독 10폭 제비 뭐 강화제 무력화 어 으음 빗머리 항아리 마름새도 들고 갈까 흠 음 으음 흠 볶음 나이스 무력화 다운 수공 볶음 케이드 여기서 이제 표본이 제대로 일할 때가 오는 것이지 아 잠깐만 아 이걸 새벌이 양아리가 트롤하네 야 고기 갖고 와야 되는데 안 때려주셔 아 젠장 새벌이 아니 새벌이 인마 안 돼 이걸 못 받네 노래하는 그릇 어 집중불 나중에 고개 넣을 수 있겠네 여기서도 한 대 맞아야 되나 근데 또 맞으려니까 맞기는 싫다 아 안돼 2힐 2힐 멸시 제비다 제비 제비냐 최대 체력이냐 제비는 중대사항이다 칼제 볶음 볶음 칼제 허접속입니다 맹독 총매 어어 총매 귀가 칼제 이렇게 就 음 띠링 유령 고개 고개? 고개에 집중? 근데 뿔카가 아니네요 음 고민 거른다 뿔카 주세요 뿔카 엇 닌 두특 핸드 터짐 유독 가스 안 뺏겨서 천만다니다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어차피 유령 포션 있어서 별로 무섭지도 않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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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타임 처분 어 스네코 갓네코 네코네코 스네코 근데 연고 너무 많아서 스네코 못쓰겠다 쇠주 씁시다 상점가서 쓰레기 지우고 보스가 하면 되겠다 달팽이야? 달팽이 달팽이색 촉촉하게 만들어주제 신경독이 안 나와 신경독을 잘라야 하네 중독? 아니 밸돌림 밸돌림 빨리 또 나온다 세방이라서 피는 금방금방 채우죠 타일쌤 쓸네 fucking 아 슈 아 으 Find dic 손 조 계도 규집빛 계도냐 규집빛냐 계도가 그렇게 필요할 거진 않고 규집빛습니다 음 놀림 강호하고 아 으아 아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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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가 세게 받네 세게 받네 세모항 힐에 저유물 힐에 저유물 힐에 최고로 저우가 세상천지에 월요일이 좋아서 날뛰는 멍청이네 너밖에 없을 거다 자 위장크림 총맬 핑핑이를 촉촉하게 만들어볼까 촉촉해질 시간이 왔다 아이윌 촉촉 유 베이베 아 위장크림 안 먹었어요? 쿨 거래 쿨 거래 아이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니랬을 뿐이죠 아 예비곤이라 위장한 암프고 아 예비곤이라 위장한 암프고 음 음 유독가스 하나만 써도 되겠지 스네코 뚝배기이고 차라리 괸전 나왔으면 옳았구나 고집했을텐데 이 게임 포켓몬 패러디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네코 꼬리 흔들기도 그렇고 스네코 꼬리 흔들기도 그렇고 조개라서 승천단계 여기 나가겠습니다 전광석화랑 몸통 박치기도 비슷한건가 전광석화랑 몸통 박치기도 비슷한건가 삐삐님 안녕하세요 전략가 략가 략가 전략가 필요없죠 음 음 촉촉해져라 파괴광선의 돌진거지 진실은 어디에 백년퍼슬도 유희망이죠 생각보다 많이 많네 포션 먹고 아... 제비, 제비, 걔도 아이제자 끝 이지 룬 10이면 제가 아이작이 맞을걸요? 근데 저거 자체가 여로드에서 쓰이는거 아닌가? 아닌가? 아님 말고 저거 TRPG에서 쓰는게 10, 10몇면체죠? 24면체인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 5분정도 감사합니다.